아브라함의 최종시험 합격인증서 믿음의 조상 만들기, 세계보금화의 주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그 최종판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계보금화의 주역으로서 합격인증서를 발급받는 날이 오늘 참석 22장이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았습니다마는, 10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마는 최종 10차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은 손을 한번 잡으시고 따뜻하게 잡으시고 눈을 이렇게 잠잠하게 쳐다보시고 손만 잘 때가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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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이렇게 보시고 눈을, 아이 컴팩을 종교한 분이, 종교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근원적인 복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계보금화 할만한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이제 손 나오시면 됩니다. 좀 선도들이 따뜻해야 됩니다. 찬양하실 때도요, 여기는 세상 콩코르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틀려도 좋습니다. 박자가 틀려도 되고, 음정이 틀려도 되고, 가사가 약간 틀려도 되니까 아, 이제 이게 영어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그냥 목청이 터져라고 불러야 됩니다. 찬양할 지게 죽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세 많으신데요, 찬양할 지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강하게 찬양을 하면요, 이게 호흡의 심폐 기능이 늘어납니다. 찬양을요, 목청껏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질 만큼 찬양을 한번 해보라고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압니까? 내가 달라졌구나를 느끼는 의미의 달라짐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드디어 한시 반이 됐다, 예배당에 앉았다, 언제 마칠까, 칭개하고 가자, 이거 아니에요? 응답이 보입니다. 괴핵이 보입니다. 믿음이 먼지가 보입니다. 하여튼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찬양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이라고요. 세상에서요, 탈모다라는 책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인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 댐 댐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술 마실 때의 어떤 애티튜드나 품행을 보면 인간의 댐 댐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술 마실 때의 어떤 애티튜드나 품행을 보면 인간의 댐 댐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까요? 대표교교를 아주 잘하는 분일까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아주 잘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을까요? 시험을 당할 때 보면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가지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낙오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잘 극복해가지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더 큰 근원적인 축복, 세계복음 할 만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강단에 인생 최고의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 최고의 응답을 주던 하나님이 오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거예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 더 정확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죠 이렇게 구별이 되는 시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는 절대로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마귀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사단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시험을 만일에 주신다면요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템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강철을 만듭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강철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특수 강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항제철에서 뭡니까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겠죠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 시험을 트라이얼 그 연단이라고 합니다. 풀무불에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요 프레스에 넣어가지고 압축 강도를 테스트합니다. 압축 강도를 꽉 눌러봅니다. 다시 두드려봅니다. 비행기가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강도가 맞는지 그때 프레스에 눌러보고 강도를 두드려보는 걸 보고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맞으면 다시 풀무불에 집어넣겠죠. 그걸 또 트라이얼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가 또 두드려보는 겁니다. 그걸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테스트를 한답니다. 우리를 연단할 측에 분명히 이유 있고 목적이 있는 트라이얼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하면 영적으로 엄청 업그레게 되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뭡니까 아주 구비하게 만들어주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그 믿음의 믿음의 연단이 너희들로 하여금 정말로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망하지 않게 하고 축복하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라. 그러면 모든 부족한 것을 구비해가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또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사람이 템프테이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욕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분도 아니다. 망하는 길로 인도해본 적도 없다. 모든 것이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데 우리가 할머니가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길에 있는 소경을 보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죠. 그때 예수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 내가 장애인이 되었다든지 나에게 갑작스런 어려움과 문제가 왔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 축복을 예배해 모시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그 과정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요업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정금과 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나아올 것이다. 이런 역사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은 순도 100%의 금을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시험입니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험이다. 세계보금화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시험이다. 반대로 사단이 주는 유혹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은 뭘 가지고 점검할 수 있습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사단이 주는 것 입니까? 사단이 주는 유혹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은 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은 전부 사단에게 달려 그래서 저는 늘 내가 성령 인도 받느냐 사단의 인도 받느냐를 점검하는 저의 방법은 냉정하게 깊게 들어가는 내 욕심이냐 내가 살기 위 한 것 저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제 아내한테 꾸중도 듣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최고의 상황을 예상 안하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 하면 살고자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시작할 때 최악의 상황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내가 여기서 나한테 손해가 온다면 그래도 할 것입니다. 저는 100% 그렇게 살아요. 그것 말고는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사단의 인도를 받는지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머지 최고가 되는 것은 그것만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다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책임전가 하고 이런 불신하게 빠지는 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볼 악한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고 남은 인생이 되기고 일을 바라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뭐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왜냐 가장 어려운 시험을 왜 줬냐 가장 큰 축복 을 주시기 했어요. 내 내 아들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해봤습니까? 내 인생이 끝이다 싶은 그런 시험 당해봤습니까? 아들을 드려라. 아무 시험이 없을지는 괜찮은데 굉장히 시험이 올 적이 있느냐 차라리 다른 한글을 달라고 한다면 내드릴 수 있는 평소에 헌금을 안하던 분도요. 아들 내놔라. 이러면 차라리 내 헌금을 내려라. 내놔 겠는데 돈을 내놔라는 게 아니요. 백 살 얻은 아들을 내놔라는 조카로서 내놔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내놔라는 이 시대는 난리가 날리겠지만 아브라함 시대 같으면요. 차라리 마누라를 내놔라면 내놓겠는데 아들을 내놔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수원죄는 뭡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놔라. 백 년 만에 얻은 아들이요. 내가 내 인생 50년 만에 구축한 이 자리요. 내가 죽을 고생해 가지고 얻은 이 재산이요. 다른 것은 다 내놔도 그것만큼 못 내놔게. 그것을 내놔라. 독자 이삭을 내놔라. 두 개도 아니고 한 개 있는 그것을 내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나눠가지고 우리 최집사님한테 알렉스 내놔라. 하나뿐이야. 예를 들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몇 개 있었지요. 사람을 몇 개를 해서 죄송합니다. 두 개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상황을 하겠어요. 아니 어차피 이스마엘은 떠나보내라 하는데 이스마엘을 내가 드릴게요. 이래요. 그런데 공거롭게도 시험의 때가 언제냐 지난주 7일 전에 일주일 전 강담 메시지에 이스마엘 하고 쉐이 사연 하라 했어요. 이제 이스마엘은 자유하고 상관이 없는 삽니다. 거의 사악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번제로 드리라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차라리 시험을 주지 말고 뺏어 가버리지. 감당심은 못하지만 힘든 고통이지만 그냥 눈 감고 있겠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껍질을 벗겨 드려라 각을 떠 가지고 드려라 양치 포함을 하나님 제사법대로 그리고 뭡니까? 불에 태워라 감당할 수 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집에서 드리라 하면요 동네 사람이 말리든지 마누라가 말리든지 모른 척하고 끌려 갈 수 있는데요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드리라 꼼짝 달상 못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냐 이런 시험은 아무한테나 오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한테 나오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아들 내놔라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럼에도 복사님 나는 지금 아들 내놔라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준에 안 맞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수준 문제 주지 않습니까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수준에 문제를 줬다면 그건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와 우루를 떠나서 25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많은 연당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요 하나님은 뭡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테스트했네요 아브라함은요 계속 이 테스트 속에서 뭡니까 자기가 계속 물질적인 인간관계 물질관계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을 내놔서요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많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창피스러운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잘 주목하시는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바로를 막았습니다 아비 멜렉을 막고 바로를 막았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르서도록 힘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프로젝트를 만들 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 가지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첫째는 뭡니까 세계보구마를 감당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인격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세계보구마 하려고 그릇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입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적과 동침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털린 사람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런 훈련을 시켜요 두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의 권한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복의 권한이 되려고 하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문제와 사건을 주느냐 여러분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어떤 방향입니까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에 우리가 다 학교할 수는 없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시험 당할 때 원망하면 안됩니다 언약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 좋은 사람 쓰임반 사람 원래부터 영적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려움 올 때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왔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공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개인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오대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축복받으려면 그 축복이 성취될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거릇을 준비해야 돼 물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바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5대 현장이란 말입니다. 5대 현장으로 가기 전에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교회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 교회 현장을 발판으로 5대 현장 살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랩런트, 제자, 중직자, 산업이 나와야 된답니다. 그 제자, 그 중직자, 그 산업이 그 랩런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상언언, 하언언, 학자, 교수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그것이 뭐냐? 예배에 성공한다. 예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찬양을 크게 하세요. 목적이 크지라 하면 앞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요. 예배 때 시간 맞춰 오지 말고요. 20분, 30분 전에 12시, 15분까지 와서 찬양을 함께 하라.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의 성취팀을 만들어야 돼요. 본인간에 맞추고 나오면 침조만 계속 하는데요. 포럼조도 좀 만들어야 돼요. 누가 좀 깃발을 들고 시작을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딱 예배를 데리고 나면 살아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하죠.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일을 합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머리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뭐 되어지는 일들을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참 힘들었겠다 신앙생활을 하고요. 시험을 닥칠 적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시험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쉬워요. 이 성정 66권의 답이라 얼마나 감소한지 몰라요. 근데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되는데 무식한 제 표현으로 하면 무당이 짝두기에 올라서는 심정으로 생명 걸고 그 시험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도 있지만요. 함정이 어디 있냐. 너무 잘 알아요. 말로는 하늘에 있는 별도 따가올 정도로 믿음이 좋아. 정작 어려움 조금 오면요. 막 가로 불신하면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어요. 제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니까요. 가장 핑계댈 수 있는 프라이어티 남바 제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야 언어가 해야 되죠. 아니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데 이삭을 받쳐라면 어쩌게 돼. 하나님은 약속하고 안 맞지 않냐.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바칠 수 있는데 우리 마누라가 알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우리 살아가 알면 난리난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왔어요. 지난주 강단에 뭐가 안 나오세요. 전 동네 사람 다 둘러가 잔치했다니까. 백 살의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면 전도 차원에서 어떻게 됐냐. 이것도 알죠. 이거 주로 내가 하나 쓰는 수법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쓰는 체질화된 수법 아닙니까? 네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단어를 쌓였는데 뭐 붙잡고 했냐. 수양을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지금까지 수양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집어넣고 가지고 아들 바치라고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지는 이제 마지막 수법이 있습니다. 요새 한국의 정치인들 보니까 사건 사고 내부를 쳐먹어가지고 검찰이 오라 하니까 전부 어디냐 병원에 가버렸대 배가 아파가지고 진찰 중이라고 못 가기도 이래 이야기해야 되나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도 늘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한 며칠 쉬다가 순종은 하겠는데 생각하면 이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는 말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린 자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갔어요. 3일 동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든지 그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마지막 찬스도 있었어요. 종이 이야기했어요. 무거운데 끝까지 올라가겠다고 짐을 치고 여기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 이사과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벌써 아브라함이 눈치 딱 끌고 가네요. 그 다음에 이사의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사진할 준비 다 됐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친리 준비하실 거죠. 이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니까. 그리고 실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사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나도 이렇게 해야 돼. 막거리 잡으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되냐 도덕적으로 맞냐 지금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딱 잡으려고 하니까 해요. 누가 급했냐 아브라함이 급한 게 하나님이 급했어.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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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무슨 약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자식은요 공부를 안 가르쳐요. 그냥 천성적으로 엄마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권사님은 아무리 날고 기도 수정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엄마가 나에게 뭐가 약한지 다 압니다. 아브라함이 뭘 알았냐? 절대로 이 삶을 죽일 리가 없어요. 내가 아는 성경 어디에 봐도 자식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죠. 레이기 18장 21절 내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 불러 통과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벌을 받아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 삶을 죽일 리가 왔다. 두 번째 나를 25년간 테스트를 계속 해가온 목적이 이 삶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땅하지 내가 땅땅하지 그래서 하나님 이 삶을 줄 때는 언제고 지금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신문 자체를 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아들을 죽일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식을 죽일 사람이 아니다. 자식을 바치라고 한 결코 원래 의도가 자식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살려놓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나 그러니까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간에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않아야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너를 하나님을 경애하는 걸 인정한다. 이제야 내가 세계보고만 할 주역이란 걸 인정한다. 이제야 내가 근원적인 축복을 줘도 안 깨뜨리고 잘 남길 줄 믿는다. 이제야 너가 우리 초대계를 살릴 리더답게 행동하는 믿음의 시조가 될 줄 믿는다. 그 말이란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 시로 말면 아마 내 시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과 같이 축복할 것이다. 대적의 승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면 사단의 흑암 문제를 깨뜨라.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인정서를 받는 날이다. 이 학교의 증서를 받는 날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체험했습니까 여호와의 일에 하라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제발 이 신앙을 좀 치워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맞으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손 들고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고대 현장 살리고 싶으세요. 정말로 교회 살리고 싶으세요. 헝금 말이네요. 헝금 말이네 내가 교회 살리는 거 아니에요. 헝금 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요? 아니요. 교회 살리는 영순위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이거 하나 안 되면 교회 다 무너뜨립니다. 어떤 헝금을 해야 되느냐 모든 헝금 위에 뛰어난 헝금이 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틀린 말을 하는 거 봤어요. 무엇일 중에 권사인하고 만나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 죽이고 성도 죽이고 영혼 죽이는 말을 합니다. 진짜 영적 싸움을 쏴야 돼요. 뭐와 영적 싸움을 쏴야 됩니까? 요즘 MP3 나와 있으니까 MP3 하루 종일 하루만 나가세요. 24시간 틀어놓고요. 집에 들어와 들어보세요. 내가 응답은 24시간 받고 살고 느끼고 내가 24시간 응답받은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어떤 축복 내가 받아낸 말에 맞는 응답을 부리는 전문가 전부 불신앙을 했는데 불신앙이 응답이다. 맨날 불편불만 했는데 그대로 2000% 불편불란 다 왔어요. 이게 뭐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빨리 갱신해야 돼요. 목사도 예내여야 돼요. 없으면 내가 MP3 하나 좀 빌려 드릴까요? 신앙은 이론 아니에요. 그래서요. 초신자랑 예를 만날 적에도요. 아주 영적으로 재해석된 멘트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단위 목사로서 초대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살리는 그런 중심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즉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권한적인 축복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묻겠습니다.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드리는 시험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렘넌트 죄장 중집자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각을 떠야 됩니다.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불에 태워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인생에는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면 축복을 주시는 주역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맺은 이명계약 비하인드 계약이 있어요. 이것을 나에게 실현 가능한 피부에 와닿는 삶에 부딪히는 말로 하자면 성취될 현장이 있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현장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현장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 살리려고 할 여러분 그 현장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살려야 되느냐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 세상을 살리는 길이 다섯 가지 방향이 되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내 나이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내 정체성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걸 해라. 누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믿음 좋은 사람 뭐가 믿음이 좋은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과 맺은 이면 계약이 있는 믿음 성취될 현장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뭘 찾아내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세요. 그게 교회 살리는 현장 속에 있습니까? 그게 오대 현장 속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방법이 뭐예요? 막연하게 능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좌포자기 상태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방법이 기도 입니다. 찾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평생 기도 제목을 찾는 방법이 뭐냐? 이명 계획을 찾는 방법이 뭐냐? 나의 현장을 찾는 방법이 뭐냐? 기도 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이 시험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단도 같이 개입 알려드립니다. 빨리 내 생각을 갱신 해야 돼요. 내 체질을 갱신 해야 돼요. 그러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습니다. 교회 살려내는 프로젝트를 여러분 평신도 중심으로 진행하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교회 살리는 프로젝트 강다 메시지 성취 시키는 프로젝트 5대 연장 살리는 프로젝트 눈치 보지 마세요.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목사님한테 보고하세요. 그리고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목사님 뭐 하자는 거 그냥 목사님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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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당부 합니다. 은내스러운 말로 강보등어를 만드세요. 소금을 골고루 치세요. 날 육신적인 말 썩어진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0점은 소망이 있습니다. 60점은 소망이 없어요. 털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맞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딱 맞는 소리 하는데 망할 길입니다. 성령이 너희가 건령을 받고 예루살렘 오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어진 증인이 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령을 줄 것 털린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건령 을 줄 것 나의 원수 덩어리와 함께 세계보험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건령 원수를 끌어 갈 수 틀린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말 의 근심 이것을 신앙 고백 이라고 하나님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들 이라고 이미 안해도 주님이 다 아셔요 내가 주님의 천사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이래 말하고 싶어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 너네들이 다 아는지 초대 계성 너들은 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알더라 한명만 희미하고 다 알더라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더라 뭐 해야 되냐 너의 입술에 고백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말할때만 그러지 말고 사람한테 말할때도 제발 좀 주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각에 입각에서 말 좀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 우리를 인생 최고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번제로 드리라 하옵소서 교회 살리는 현장에 나의 번제를 드리게 하옵시고 시대와 이 시대와 랩런트 살리는 일과 세계 성교 하는 일과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전 두뇌를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멘 우리